뉴노멀 시대, 반도체 생산 설비의 생산성, 효율성 높이는 원격 솔루션에 주목! 요즘 폭풍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언택트 뉴노멀 시대에 반도체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기업들은 초연결된 스마트 팩토리를 원해요. IT 기술과 공장 내 기계나 HMI 등 OT 영역을 최적화하고 통합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공장 전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 여기!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반도체 산업의 제조 공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4가지 원격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첫째, 증강현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산업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나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유지보수의 증강현실 솔루션인 에코스트럭처 AOA 기술을 적용하고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기술들을 통합하면 공장 전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스마트한 첨단 원격 솔루션이죠? 둘째, 리모트 파일 링크 솔루션! 슈나이더 일렉트릭 증강현실 솔루션을 완벽하게 활용하려면 이 솔루션에 주목해주세요. 중앙에 파일 서버를 구축해 유지보수에 관련된 매뉴얼이나 동영상 파일들을 관리하고 또 각 장비의 HMI에서 알람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서버에서 불러오죠.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보세요. 셋째, 프로페이스 리모트 HMI! PC는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알람 기능으로 장치의 문제를 확인하고 클린룸 밖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작할 수 있죠. 게다가 현장의 문제를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설치도 간단해 너무 편해요. 마지막은 산업용 PC 프로페이스 PS6000 시리즈! 다양한 요구에 따라 선택이나 변경이 가능한 모듈형 조합이 특징이에요. 특히 와이드 디스플레이 터치 모드는 까다로운 현장에 따라 기본 모드, 글로브 모드, 워터 캔슬 모드 등 유연한 옵션을 제공해요. 에코 스트럭처 AOA의 런타임 서버, 리모트 파일 링크 솔루션 파일 서버로 사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설치돼 있어 프로페이스 리모트 HMI에도 적용할 수 있죠. 반도체 생산 설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한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 스나이더 일렉트릭의 원격 솔루션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